자 이제 9월 모평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이제 본 시합 전에 스파링하는 두 번의 스파링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뭐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자기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고 다행인 것은 올해 사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것 같으니 자기가 혹시 사탐에 대해서 거의 포기 수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컬이 다 따라오지 마시고 개념 듣고 파이널 듣고 이 정도 선으로 그것도 부담이 되시면 파이널 하나로 달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니 9월 모평 해설에 앞서서 바로 파이널 이게 지금 홍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제가 진심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쉽기 때문에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도록 그렇죠 검토의 검토 빨리 풀고 엎어지지 마시고 몇 번의 검토를 통해서라도 실수가 없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리는 오늘도 선생님이 베테랑 학교 선생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아쉬운 출제가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시스템이 또 이런 것이 받아들여야죠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뭐 비문학 문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틀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요 기억에 디귿 유선도라는 게 여러분도 알지만 유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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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요거 요거 우리 통계지도 5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 방향과 양 그러니까 화살표의 두께는 양을 나타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은 방향을 나타내는 대체 불가능한 선생님이 통계지도 나오면 반드시 유선도를 낸다 왜? 유선도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 주제 표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도형 표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으로 연결한 건 등치선 등치선도죠 얘도 물론 유선 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얘랑 다른 것이죠 보통 우리가 등온선 등고선 이런 거 만들 때 요걸 쓰죠 그러니까 기억부터 나가리죠 그러니까 답은 벌써 3번 아니면 5번이니까 눈치파른 친구는 리을 하나만 가지고도 답을 낼 수가 있었을 거야 뭐 리을 바로 볼까요? 리을 니은은 니은 원격탐사는 현지조사보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넓은 지역의 정보 그렇죠 원격탐사가 항공기, 위성, 드론 보통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넓은 곳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참 좋죠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뭐 암석해 해안지역 문제는 뭐 우리들이 이렇게 크게 뭐 애로사항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듯이 요게 핵심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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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만약에 등고선이 보이면 그건 그냥 튀어나온 곳일 뿐이지 사주가 아니다 여러분 사주라는 말이 뭐야 모래여야 돼요 모래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생긴 모래밭이다? 짝대기 모양의 모래밭이어야 됩니다 등고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개사주 맞고요 육개도 맞습니다 요것도 잘해야 됩니다 요렇게 최종 빙기대가 지금보다도 한 120m 이상 수면이 낮았대 그럼 황해바다는 우리도 알지만 육지가 해수면 상승으로 젖어있는 바다야 그래서 보통 우리 황해나 남해를 대륙붕이라 그래요 대륙붕의 뜻이 뭐냐면은 대륙지각이 물에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동해랑 달라 물론 동해도 조심할 게 있다 동해안도 먼바다의 울릉도 독도는 최종 빙기대도 바다의 섬이었지만 동해안도 이렇게 해안 가까이 섬들은 빙기대 육지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다르지 이건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 C는 그렇죠 우리 C스택이죠 C스택 C스택은 다른 거 다 후퇴했는데 얘만 후퇴를 왜 안 했을까 딱딱하니까 그걸 뭐라래 차별 침식 그렇지 4번 아니죠 파랑과 연안유가 퇴적하였다 또 알아둘 건 파랑과 연안유는 모래를 갖다 두기도 하지만 가져가기도 하죠 우리 바닷가 가봤지 파도가 철썩치면 모래를 얹이기도 하지만 슥 모래 가지고 가기도 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해변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사빈이 그래서 뭐 만든다? 방사제 방사제 역할은 뭐죠? 연안유가 가져가려는 모래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방사야 모래 막는 뚝 모래 가져가지 마요 우리가 방파제 방조제 방사제 우리 간첩평양 만들 때 바닷물 들어오지 말라고 치는 제방은 방조제 그치?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있네요 사빈의 모래가 날린 거죠 주로 아무래도 가벼운 놈부터 날라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모래 중에 작은 모래 위주로 먼저 날라가 쌓인 거기 때문에 평균적 모래입자 크기는 이쪽이 더 작습니다 하지만 사구하면 떠오르는 거 대, 희, 사, 지 사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요렇게 또 모래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도 잊지 말라 그래서 사구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래를 채취했어요 사구에 모래를 없애니까 사빈의 모래도 없어지지 선생님이 해운대에 계시는 70먹은 할아버지랑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그 할아버지 말이 해운대는 지금 사구 자리에다가 많은 호텔이 들어섰잖아 그 할아버지 말이 사구 들어주고 저쪽에 또 호텔 자리에 있는 요 수영천 요 수영천 있거든 요 수영천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이쪽으로도 모래도 와야 되는데 여기도 막아버리고 사구도 없어져서 이 사빈에 공급되는 모래 양이 급격히 줄었다고 보시더라고 할아버지가 내가 봐도 대학이나 학교를 나오신 것 같진 않아 보였단 말이야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오래 사셨으니까 하여튼 핵심 사구 사라지면 사빈도 사라져 잊지 마십시오 또 모래니까 입자 커서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쓸 수 있는 물 담수 있다 지하수 저장